지금부터 강민호 요섭 신부님의 영롱식을 축하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민호 요섭 신부님의 영롱식을 축하하시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또한 오늘을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박민호 요섭 신부님께서 구임하신 지 1년이란 세월이 흐릴듯 합니다.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보여주실 모습에 다정 다감하시고 고곤한 성품을 증명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. 보기의 요한 경고 신부님의 삶악방침에 따라 모든 개우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나 생각합니다. 제가 너무나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남극동 성장에서 주님의 자리하시기를 또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을 또 가득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영광스러운 사제 되시오 어둠과 빛 사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주님을 좀 데려주소서 영광스러운 사제시옥 감사합니다.